안녕하세요. 탐사튜브입니다. 최근 티라노사우루스 크기의 육식공룡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휩쓸었습니다. 녀석은 메가랍토라에 속하는 공룡이라 하는데요. 과연 어떤 녀석이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메가랍토라는 가늘고 긴 두개골, 작지만 날카로운 이빨, 앞발을 달린 거대한 발톱으로 유명합니다. 곤도와나 대륙과 아시아에서 발견된 이들은 대부분이 백악기 중기의 동물로 아쉽게도 백악기 마지막을 장식한 종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산타크루스에서 백악기 말기에 메가랍토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메가랍토라인 이 녀석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의 마입이라 명명되었습니다. 마입은 길이 10미터, 체중 5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장 큰 타르보사우루스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잠시 마입과 다른 동물들의 비교도를 보실까요? 비록 온전한 두개골은 없지만 보존률 좋은 여러 개의 척추와 늑골이 발견되었고 뚜렷한 메가랍토라만의 특징을 보여 이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재밌게도 마입의 갈비뼈와 척추에서는 인대의 부착점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들은 마입이 과거와 같은 현생 파충류보다 조류와 유사한 호흡체계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개통 분류에서 마입은 메가랍토라의 클레이드 비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아이로스테온, 트라테에니아 등이 속해 있습니다. 마입은 아르헨티나 남부에 위치한 초릴로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지층에서 발견된 다른 공룡으로는 중형 조각류인 이사시쿠르소르, 대형 용각류 눌로티탄, 미확인 랩터, 하드로사우루스류 등이 있습니다. 그 크기로 미루어보아 마입은 카르카로돈토사우리드가 없어진 아르헨티나를 지배한 정점 보식자였을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 최강의 메가랍토라 마입, 녀석은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